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름 검색엔진 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다운로드를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개 구글이나 네이버를 많이 쓰실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 오픈 ai사의 도움을 받아가 내놓은 그런 생성 ai가 코파일럿이고 구글이 제미나이를 내놨지 않습니까 저는 뭐 두 개 다 자주 쓰는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챗gpt를 탑재한 애플리케이션 앱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이 1년 만에 다운로드가 15배 폭증했다 이런 보도가 났네요.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15배를 세계인들이 더 사용했다는 것은 그래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ai 검색인 모양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 애플리케이션 빙의 작년 다운로드 횟수가 1년 전보다 15배 폭증한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가장 톱 미모아이입니다. 그만큼 ai 검색 엔진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투표한 거니까요. 챗gpt를 앞시운 그다음에 2위가 종합금융 앱인 엘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챗gpt를 앞시운 마이크로소프트사 ai 브라우전 엣지가 94% 그다음에 캐나다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 그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챗gpt를 탑재한 검색엔진 빙만 홀로 15배 증가한 만큼 챗gpt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구글은 아직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좀 밀리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또 궁금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구글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빙을 검색하시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빙을 들어가서 그냥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대표적인 생성 ai인 코어 파일럿에서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면 돈을 한 20불 정도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코어 파일럿에 세 군데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거는 퍼플렉스티 생성형 ai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훈련된 리뜨링 모델을 사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퍼플렉스티 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구글의 제미나입니다. 다 답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미나 이름 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코어 파일럿 답입니다. 코어 파일럿 답인데 이제 코어 파일럿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이라는 것이 있고 구글에는 제미나이가 있고 그다음 퍼플렉스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하고 구글의 제미나이를 성능을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관련된 문헌을 여러분 들어가 보니까 건수한 차입니다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이 조금 더 낫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네요. 코어 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 파일럿은 일종의 이제 오픈 에이아이사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대 언어모델이죠. 생성형 에이아이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제미나이 두 개인데 옛날에는 제미나이를 바드라고 불렀죠. 그 성과를 이러면 참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한 10개 정도의 항목에 걸쳐서 이러면 다 평가를 해놨네요. 참 4.8스타 4.3스타 엑셀런트 퀄리티 굿 퀄리티 그러니까 코어 파일럿이 더 낫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은 다른 생성 에이아이 모델을 압도한다. 아웃스트리프가 아마 더 낫다는 뜻일 겁니다. 한번 참조하시고 혹시 구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코어 파일럿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 도움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업체들이 경쟁해 가지고 가장 우수한 게 이제 탑이 되겠죠. 나머지는 많이 사라지게 될 거고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다만 이 퍼플렉스디 퍼플렉스디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코어 파일럿 제미나이가 조금 밋밋한 그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어쨌든 도움을 보시고 AI 가지고 이런 한국에 선거가 문제가 없었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퍼플렉스디 AI의 퍼플렉스디 엔스루픽사의 클라우드 이렇게 다 사용해 가지고 질문 던져보시면 다 좀 다르게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항상 국내의 정치 문제는 좀 칙칙하지만 또 바깥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훨씬 더 역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AI 변호사 이야기 드렸지만 전통적으로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 오신 분들은 오랫동안 그걸 사용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덕목은 새로운 정부나 이런 것을 입수하게 되면 자기의 업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시도해보고 좋으면 채택하는 그런 개방성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다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